브랜디 페퍼 하이 우리 하이 위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새 너무 추워져가지고 항상 나갈 데 없이 고정이에요 저기 걸려있어요 이 자리 이리 와 이거 뭐야 이거 뭐해 또 가져왔어 이걸요? 이거 뭐냐고 물어봤잖아 내가 이게 뭐냐고 물어봤잖아 타세요 루틴처럼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끔은 들어주지 않지 가지러 루틴처럼 루틴처럼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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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 시려 아 또 뭘 좋아하네요 도로 이게 뭐에요? 가져가세요. 전 안하니까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전 안해요 하아니 아 주워오지 마세요 싫어요 이게 뭔데요 오~~ 가자! 가자! 아! 뒤로 가자, 뒤로! 추워 나는 누가 침꿀꺼 깼어 됐어 저 쩝꿀벨 이거 갖고 와 여기 갖고 와 후회야 이거 이거 양말이 여기 있잖아 양말이 여기 있잖아 양말 여기 있네 하이 양말 주세요 봐봐 이게 양말이 하이가 좋아하는 양말인데 내가 어떻게 됐어 이게 일로 가버렸어 어떻게 해야돼 갖고와 하이 이거 갖고와 이거 주세요 너 양말 너 양말이지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 해버렸지 가져와 주세요 이거 언니 자 elephant 정말로 깡아 새끼를 듣는 사람 어 이스프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세요 차야 하이 차가 하이 차야 하이 차야 이즈입니다. 어이치! 쏴! 어..어이치! 이즈! 아.. 안해... 안 해 어디갔어? 가져와! 빨리 갖고와 갖고와! 옳지! 옳지! 갖고와! 옳지! 갖고와! 빨리! 다시! 아까 했잖아! 갖고오세요! 옳지 옳지! 옳지! 여기다 복장하는걸? 여기! 널 terra 어 드레 Heb 드레 숙 tema 하여 Buzz 하여 Buzz 하여 STEVE 하여 meas 하여目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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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나와가지고 됐어요! 안 해 안 해 가 오빠 어디갔어? 엄마 와봐 엄마 와봐 엄마 와봐 엄마 와봐 엄마를 또 반가웠다고 뛰어가네 그리고 엄마 이러니까 자기도 귀가 쫑긋해진다 야 똑똑해지고 있어요 역시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맛있겠다 너무 나쁜 소리 같네. 자기가 했던 말이 후회가 되겠네. 잘 됐네요. 대한민국과 세계 최강 브라질의 16강 경기를 여러분께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하고 뛰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느낌이 좋거든요. 느낌이 좋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야. 아니? 그냥 공차하려고 하는 건데? 아니, 쥐가 들어온 거잖아.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진짜 눈 많이 온다. 갑자기 이렇게 눈이 오는데? 길이 개설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아니. 너무 만나고 싶었다. 너무 만나고 싶었다. 감사합니다. 베푸여이를. 베푸여이를. 어디서? 어디서?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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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